Q. 물포럼처럼 메모드컵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실로 많은 관계자분들이 유치과정에 참여했습니다. 2년이 넘는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영국, 스코틀랜드, UAE, 남아공 등 쟁쟁한 후보 국가들과 경쟁한 가운데 괴처지로 선정되었고요. 이후에는 각종 정책들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구시와 컨벤션 뷰로가 유치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담은 제안서를 준비하고 유치 지원을 빈틈없이 해냈던 기억이 납니다. 물포럼이 없었다면 국비 수천억이 투입되는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가 대구로 유치되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포럼 유치와 개최과정에서 구상된 여러 사업들은 대구시, 대학교, 기업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물산업 클러스터가 대구로 유치되었기에 물기술인증원, 또 물융합연구센터, 워터캠퍼스,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등이 연이어 대구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2015년 세계물포럼 개최 후에 세계물도시포럼, 국제물산업컴퍼런스, 물산업전 등 연속적인 비즈니스 이벤트들이 생겨났는데요. 이들을 잘 관리해서 대구를 전세계 물산업 네트워크의 허브 도시로 만들도록 저도 계속해서 동참하겠습니다.